안녕하세요 고선생입니다. 인천 영종도 영종진로에 위치한 작은 연못을 다녀왔습니다. 작은 연못은 수경예술 전시카페로서 상당히 수준 높은 아쿠아스케이프 카페입니다. 어정별로 다양한 테마의 아쿠아스케이프를 볼 수 있었습니다. 전시되어 있는 아쿠아스케이프의 개체를 직접 분양하기도 하고 물생활 상담도 친절히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. 특히 시그니처 메뉴와 카스테라는 한번쯤 먹어볼 만한 메뉴입니다. 한번 둘러볼까요?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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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ist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